자유롭게 내 던져 날 Splash! 아름다운 너의 시면 속을 향해서 die 둘 셋 화이트 오브 미니아잇! 안녕하세요 미니아잇입니다! 저희의 네번째 미니앨범 BEEP PART ONE이 발매되었습니다! 네 유니온 이후에 약 6개월만에 발매되는 앨범인데요 유니제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저희 앨범은 유나이츠가 2000년대 대학생으로 돌아간 컨셉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복 워터펄은 저의 컨셉이 잘 녹아들어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복 뿐만 아니라 수록곡들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실습을 인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슈퍼스타 브랜뉴의 저희 타이틀곡인 워터펄이 추가되었습니다 와아 저희의 매력을 듣고 있는 신규환점을 바로 함께 슈퍼스타 브랜뉴에서 플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백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틱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 미니앨범에도 슈퍼스타 브랜뉴에도 많은 관심을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나이츠였습니다 이제 10분까지 만나요 안녕 슈퍼스타 브랜뉴에도 자유롭게 내던져 날 슈퍼스타 브랜뉴에도 슈퍼스타 브랜뉴에도 슈퍼스타 브랜뉴에도